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고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싶으신가요?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온라인 강좌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강의는 1시간짜리 무료 세미나로 제공되며, 나머지 강의는 각 2시간씩 진행됩니다. 모든 강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수강생에게는 강의 종료 후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먼저 1회차에서는 커리큘럼 안내와 함께 인공지능의 현황을 짚어봅니다. 이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니,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2회차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10월 16일에는 채찌PT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23일에는 채찌PT를 이용한 어학 공부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방법, 11월 6일에는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월 13일에는 부루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공지능 영상 만들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루를 이용하면 여러분도 손쉽게 멋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거예요. 7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 창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주제 선정부터 원고 작성, 블로그 운영, 유튜브 쇼폼과 롱폼 콘텐츠 제작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8일에는 2025년 인공지능 활용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강좌가 마무리됩니다. 이 강좌는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이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모강 라이브 클래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